안녕하세요 우선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타이틀로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컨트롤 t 를 누르거나 상단 컨트롤 패널에서 캐릭터를 클릭해서 폰트는 area, style은 black 을 지정하시구요 문자의 크기는 90포인트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글씨의 색을 먼저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하시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문자 오브젝트로 편집을 하려면 글자를 오브젝트와 해야 하는데요 타이틀 맨을 보시면은요 크리에이터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활성이 안되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입니다 문자를 선택하듯이 반전을 해서 선택하시면 비활성 상태가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필터 아웃라인 해도 되겠습니다 동각선으로 변환한 후에 디자인에 맞게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단위 모드로 전환한 후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색을 바꿔주구요 스케일트를 이용해서 E와 T문자는요 75%로 축소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대인 디자인을 맞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키문자와 이문자의 수직의 정렬을 맞춰줄텐데 이 고정점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때 컨트롤 y로 윤곽선 보기라면 편리하겠죠. 수직의 정렬을 선택하구요. average의 particle을 지정해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평의 점들도 정렬이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d와 t 문자에 사각형을 그려서 이차 되겠습니다. 알려를 참조해서 사각형을 그리구요. 이런 색상의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불편하시면 언그룹을 사용해서 그룹을 해제한 후에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형태는요. 사각형을 크로스시켜서 변형을 해주겠습니다. c를 통과하는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90도 회전해서 복사하여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정리를 해줍니다. 전체 디바이드를 해주기 전에 곡선의 열린 패스를 문자에 통과하도록 그리겠습니다. 펜트를 활용해서 눈과 같은 곡선의 열린 패스를 그려줍니다. 이때 명칼라는 없음 선칼라를 적용한 상태에서 그려주셔야 불필요한 면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체 선택하시구요.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셀렉션 툴로 더블클릭해서 각각의 옆마다 지정된 컬러를 넣어줄건데요. 교차된 지점의 색상 하단 두개의 오브젝트의 색상을 지정하시구요. 디바이드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생성된 오브젝트도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사용해서 모양의 형태를 눈처럼 구해서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컬러로 넣어주시면 되겠구요. 이제 낚시대 낚시대 모양을 만들텐데요. 고양이 낚시대 끝 모양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파운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틸로 도크맨트 클릭합니다. 17 5 를 순서대로 입력해서 그처럼 참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모양을 변형하기 위해서 디렉트 셀렉션 툴로 중간 두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패스를 변형을 해줍니다. Shift 를 누르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션 툴로 선택하구요. 회전하면서 복사할 겁니다. Rotate 툴로 왼쪽 고정점에 R툴을 누르고 회전축을 변형한 다음에 제어상자에서 15도를 입력해서 복사합니다. Ctrl D 를 눌러서 반복하여 복사한 후에 Direct Selection 툴로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모든 면들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된 칼라를 순서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Group Selection 툴로 선택해서 적용하셔도 되겠구요. 더블 클릭해서 정리 모드에서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색상을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림과 같은 오브젝트를 완성시킵니다. 그 다음에 별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스타 툴을 오브젝트 왼쪽에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의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명 칼라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왼쪽 컬러스탑 오른쪽 컬러스탑 레디언타입을 지정해서 그라디언트를 명 칼라로 그리고 별모양과 함께 디바이드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로테이브 툴로 마이너스 25를 입력해서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그다음에 이름처럼 알림패스를 펜틀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곡선의 열림패스를 펜으로 그려주시고요 위치적인 점선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0.75 배치드라인을 체크한 후에 3pt의 간격으로 배치드라인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려져 있는 열림패스를요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왼쪽 상단으로 드랙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타이버너 패스트를 사용해서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때도 패스를 그리는 시작점도 중요합니다 왼쪽에서부터 그려서 오른쪽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다이버너 패스틸로 패스 상에 클릭해서 클릭해서 글자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17pt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색을 적용해서 입력을 하고요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패스 상에 글자의 위치를 조정을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